독도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됐다고 항의하자 넷플릭스의 반응 드라마 하벡의 신부 및 다른 드라마 영화에서 독도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됐다고 한국과 관련된 문제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면 4시간 만에 모든 컨텐츠의 일본의 표기를 싹 다 동해로 바꿔줬다고 넷플릭스 입마들 그래도 친한국적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진짜로 우리나라 위상을 살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그 마룬5 세계 투어 갈 때 동아시아권에서 일본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그때 저 우길기 이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를 또 한국 팬들이 이거 바꿔라 너네도 하켄크로이츠 모양 해가지고 하면 좋겠냐 그거랑 똑같은 거다 하지 말아라 하니까 바로 바꿨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항의하시는 분들 리스펙 해야 돼요 우리는 영어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분들 진짜 너무 감사한 분들인 것 같아요 모기 물려서 사망할 수가 있다고? 모기 물린 뒤 5일만에 사망한 영국 21살? 아이고 파일럿 꿈꿨던 여잔데 모기 물려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항생제 처방 받았는데도 쇼크 증상으로 쓰러져가지고 12일만에 숨졌다고 헐 모기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거랑 조금만 이 곤충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저 괴물 진드기인가? 뭔 진드기 있거든요 살인 진드기 그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살인 진드기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한강 같은 데 나가가지고 피크닉 가셨는데 살인 진드기가 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이거 진짜 조그맣거든요 얘네한테 물리면 사망 확률 굉장히 올라간다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야외에서 옷 벗고 일하지 않는다 맨살이 노출된 신발보다 장화, 등산화를 신는다 노출이 덜 되는 긴 옷을 입는다 기피제를 뿌리도록 한다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 등을 꼭 사용해야 한다 귀가 즉시 세탁 및 목욕을 한다 진짜 조심해야 돼 반려견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진짜 곤다의 영업 방식 흠흠 오오오 아이고 이거 제 원조 뽑히네요 제 원조 뽑히데 이거 N단으로 안 넣어놓고 1단으로 돼 있었나봐요 바이크가 후륜이거든요 한번 저 배기소리 듣고 싶어서 스로틀을 살짝 감았다가 큰일 날뻔하셨네 어우 진짜로 흠 근데 자동차랑 다르게 바이크 같은 경우는 물에 다 빠져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싹 다 방수되게끔 해놔갖고 방수되요 예 괜찮아요 바이크는 괜찮아요 여자 고객 타투 시술 중 사고 아 이거 뭔가 아 보면 안될 것 같은데 오줌 싸는거에요? 아유 더러워 이런거 보면 노딱 먹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범죄도시2를 상영준단 요구하고 있다는데 범죄도시2 범죄도시1 같은 경우야 영화 내용이 어떤게 있나요?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람이 칼부림과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은 정신장애인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로 표현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무지막지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정신장애인을 비하한 영화 용서 못한다 라고 했는데 초반에 마트 있잖아요 초반에 마트? 마트에서 칼들고 하는데 마동석이 뒤로가서 들켜가지고 그 장면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이야? 네네 음 초반 장면이거든요 초반에 그냥 저 스포는 아니고 내용에 크게 지장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지금 랄프가 얘기한 내용은 대충 그냥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에서 예 건물 사이로 그냥 거미줄 쏘면서 날아다니다가 예 뭐 새똥 처맞았다 뭐 그냥 요정도의 그냥 그 비유를 하자면은 스파이더맨 그냥 새똥 처맞았다 뭐 요정도의 그냥 예 내용이라서 영화 자체의 큰 어떤 그걸 플롯을 해치거나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 아니니까 예 오바 쌉지랄들 하지 마시고 요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굳이 굳이 이렇게까지 정신장애인을 비하한 영화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시위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네 음 좀 이해가 안 가네 저거는 흠흠 쟤들도 전작년 대표 징역 6개월 먹으니까 이제 불법 시위안안의 qq 연예인들이 이제 조금 그거 하긴 하죠 BJ들도 커뮤니티에다가 자기 이름 써보기도 하거든요 연예인들도 네이버에다가 자기 이름 써보고 기사같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송가인씨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 대신에 뽀야미로 서치해본다는 게 너무 귀엽다고 뽀야미? 뽀야미가 뭐예요? 하얀 애가 뽀야미예요 이거 게임이죠 모여라 동물의 숲 맞죠? 네 동물의 숲 뽀야미로 검색하면 자기가 나온다고 해서 치킨값이 이제 더 올라간다고 하네요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정치인들 중에서 몇몇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점점 그게 현실화되어가는 것 같네요 치킨값에 이어서 튀김류도 공급가 61%가 올라가는 바람에 한 마리에 3만원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값이 치솟으면서 우리의 대표적 먹거리인 치킨의 가격도 브랜드마다 오르고 있다고 굽네치킨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00원씩 인상을 했다고 해요 날개, 닭다리 순살 부위를 1,000원씩 인상했는데 국제 유가 원부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치킨 한 마리에 3만원씩 받아 처먹는다라면 우리 이제 그 일반인분들, 시민분들도 뭐 좀 더 먹어줄게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치킨업계에서는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되게 좀 아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너거들 하림치킨이랑 이렇게 담아배가지고 고기값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올려가지고 얼마 전에 과징금 처먹고 뭐 그랬잖아요 벌금 처내고 너거들은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요 어떻게든지 올려가고 참 치킨 한 마리 3만원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가격이긴 한데 끝도 없이 그냥 올려버리네 월급은 안 오르고 다른 것들만 다 올라버리니 오리고기도 담합해가지고 업체들이 60억 과징금 처맞았고요 치킨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여섯 개사 불구속 기소 예전에 있었던 그 저기 그 기사였죠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라서 비비큐 회장도 이제 빌드업 하려고 치킨 한 마리 2만원 남는 게 없다 3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한 지 4달만에 이제 3만원 딱 돼 3만원 딱 돼 대기 빨고 있어 우리 곧 3만원 올릴 거야 라는 말로 들려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어떻게 보면 참 소비자들이 개돼지인 것 같아요 올린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들고 일어나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올려도 먹을 사람들은 먹겠죠 저도 소비자인데 네가 총대 메고 나서서 치킨 담합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아주면 안 되냐 하는데 제가 진짜로 그런 거 나서가지고 운동하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집구석에서 롤 롤 킬 거잖아요 음 때양패드에서 고생해 코티야 롤만 돌리면 그만이야 바로 큐돌릴 거잖아요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도저히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 3만원은 좀 선 넘은 것 같네요 다비치 이해리씨 결혼하셨죠 장도연씨가 사회자로 나왔었고 조세호 유재석 많이 왔네요 연예인들 이적씨가 축가 불러주셨네요 다행이다 린 노래는 이예리가 선곡 부탁했다고 린씨도 강민경씨가 이제 축사를 낭독해주고 지독하게 얽혀버린 다비치의 둘째 강민경입니다 강민경씨 유튜브에 이렇게 다 찍어갖고 올려놨군요 그래요 저요? 알아요 제가 어떻게 가요 저런 저 연예인분들 계신 곳에 다음 노숙자 들끓고 대변 보고 피 튀고 무인 점포 순환시대 이거 문제 많았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들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싼 가격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점포들 원래 거기 들어가면 작년까지만 해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지고 그래가지고 참 좋았거든요 근데 구매하려는 목적이 들어가는 분들을 위한 것이 그런 서비스인데 이 정신머리 없는 10대 비행청소년들 아이스크림 판매점 거기 들어가고 그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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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가 여기 있고 입구 있고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냉장고 여기 냉장고 이쯤에 계산대 있고요 여기 냉장고 있고 여기 냉장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비어요 근데 이 개새끼들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여기서 삼삼오오 다 모여가지고 예 그렇게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서 사고 싶겠어요 예 그죠 어 근데 그 10대 청소년들 보다도 더 반기기 싫은 그런 예 노숙자들이 더우니까 들어와가지고 똥싸고 튀고 오줌갈기고 튀고 그랬나봐요 아이스크림 가게뿐만 아니라 무인 오락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오락실 한쪽 의자에 앉아서 누워 자고 있었고 진가방도 있었고 냄새나고 사실 좀 들어가기 싫죠 다른 손님들이 음 노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노숙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 혹은 노숙자를 약간 사회적 약자로 보면서 불쌍한 분들이라고 여기는 분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노숙자들 싫다고 노숙자 개새끼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그 저항받았던 저항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 너 노숙자 B야? 노숙자 B야? 신고 신고 이런 채팅이 좀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어 그때 이후로 약간 PTSD가 와갖고 노숙자분들 얘기할 때는 좀 약간 그 좀 조심히 발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날이 더워지면 손님들 쾌적하게 이용하라고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은 노숙인이 들어와 자리를 편다며 인근 유흥가에서 추격들이 몰려와 게임 대신 더위만 식히고 가고 소란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셀프 빨래방도 마찬가지고 그 무인 카페가 요즘 굉장히 잘 돼있어요 여러분들 무인 카페 가보셨나요? 거기서 키우스크루 주문만 하고 이제 마지막 결제만 딱 하면은 알아서 오토로 다 세팅이 돼가지고 얼음도 이빠이 주고 얼음 양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시간대 가면은 굉장히 좋아요 무인 카페 가격도 저렴하고요 거기서 까르멜 마키아 또 이런 거 먹었는데 맛이 나름 괜찮았어요 물론 수제외만큼의 그런 맛은 안 나지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기 싫은 건 이제 10대 청나바닥에 있는 이 10대 그 10대 20대 언저리 그 질풍노도의 개자식들 그 자식들이 들어가갖고 자리 꽤 차고 있고 문신 뭐 허벅다리에 문신하고 이런 새끼들이 형광색 반바지 쳐있고 이렇게 앉아갖고 모자도 존나 불량하게 삐딱하게 이렇게 대가리 반만 걸쳐가지고 그렇게 쓰고 이렇게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처먹지도 않는 새끼들이 되게 자리도 더럽게 쓰고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시민의식이 좀 많이 부족한 애들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전 그런 데 있으면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동네에 있는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도 에어컨을 꺼버렸어요 얼마 전에 랄프가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시켰는데 에어컨 꺼져있었고 되게 더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냉장고 있는 그 열들 열기 막 올라오고 그 안에서 기계를 켜놓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계산하면서 땀 흘렸어요 계산하면서 땀 흘렸대잖아 아이스크림 고르면서 땀 흘렸다고 아이스크림이 녹아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말이야 맞지 문제입니다 문제 에어컨은 무료로 좀 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원래는 은행이었는데 뭔가 거기서 소비하지 않으면 이제 뭔가 불청객 취급을 받게 되는데 차림 멀끔하게 하고 가가지고 잠깐 땀 식히고 가는 정도는 뭐 크게 나쁘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막 냄새 풍기면서 막 더럽게 하고 다니면서 거기 막 쳐 누워있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예 이마트 다이소 음 PC방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제가 몸에 열이 많은데 저만 더운지 에어컨 막 온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손님들 가끔 있거든요 에어컨 직방으로 오는 자리 막 고르다가 앉아가지고 컴퓨터 한두 시간 하는데 옆 옆자리 어떤 여자가 에어컨 온도 좀 올려달라는 막 부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알바생이 위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에다가 리모컨 갖다대면서 온도를 올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내 옆 옆자리에 앉은 여자분의 그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우고 싶더라고요 말은 못하죠 예 좀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저는 여름은 무조건 시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에어컨 안 오는 자리를 좀 가면 될 텐데 자리도 많이 비어있는데 굳이 내 옆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일들 많이 겪으시죠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여름은 당연히 시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추우면은 예 걸어다니세요 아 진짜 짜증나요 진짜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재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름 때 좀 더위 많이 안 타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개빡치니까 제발 좀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예 제발 부탁드릴게요 싱글벙글 페북 저격글 홍준표 의원님께서 글을 쓰셨네요 어퍼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른미래당 시절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까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십시오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십시오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십시오 세월 참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합니다 하... 그쵸 정치 얘기 뭐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저도 이 대표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너무 불쌍한 것 같고요 어저께 저녁에 먹방하면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으니까 풀영상에서 어제자 먹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홍준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완전 그 데스크로스라고 그러나 윤석열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네 맞아요 데드크로스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 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춰갖고 당장 이준석 필요하니까 잠깐 뽑아다가 쓰고 그러고 나서 사실 확인도 안 돼있는 뭐 성접대했다라는 그런 의혹 어떤 대가리 깨진 새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이준석 증거 나와가지고 이준석 완전 나락가기지 않는 그냥 막아준 거라고 그런 개병심 같은 소리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 음모론 이런 거 막 믿고 이런 대가리 터진 새끼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 패고 싶더라고요 힘이 안 나요 지금 또 말 바꾸기 시작한 게 뭐냐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성가족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 그리고 유튜브 쇼츠로 공약 만들었을 때 보좌진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좀 내달라는 이대표 측 요청이 있었다며 은근슬쩍 이준석 탓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여성가족부는 폐지도 안 될 것이고 그냥 이대로 정권만 받기는 자기들 입맛에 좀 맞춰가지고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가 여가부 폐지 공약 직접 지시했다 과거에 그런 글들이 나오고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올린다 라고 했는데 예 본인 꼬봉들이랑 함께 표심을 노리고 선거 유세한 모든 행보가 모두 이준석의 계획이었다 라고 꼬리 자르기 들어가기 이준석은 그러면 윤석열 앞길을 막았는가 이준석 페미니스트 아 저 뭐야 내가 이수정 다시 영입했다 이준석이 나와서 얘기했고요 페미니스트 신지의 영입에 별다른 의견 없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준석은 중립을 유지하려는 모습 윤석열 의견을 존중하고 아무런 제재나 반대를 하지 않았었다 결론은 뭐냐 이준석은 그저 그냥 2030 한남들 표심을 위한 꼭두각시였다 그 꼭두각시는 결국 7월 7일이죠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당대표에서도 내려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지만 여야 정당들은 안다 이래도 그들은 롤만 들어간다는 것을 그립습니다 준표행님 자 이쯤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준석 이번 중징계에 대해서 나 너무 속은 기분 들고 윤석열 뽑은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결국 또 아사리판이 나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투표하고 그렇게 했던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분들 그래가지고 좀 누가 나서주면 안되나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다가 이거 대신 해줄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서 남성연대를 찾습니다 근데 또 남성연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준석을 왜 수호하지 않느냐 이준석을 수호하기 위해 집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 목숨 걸고 이준석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최근 남성연대에 정말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에요 우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기분 내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다 무슨 신남성연대 이런 애들이 하는 것처럼 바꾸고 다니잖아요 하루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슈는 더 이상 꺼내질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에 제가 성재기 씨랑도 논란이 논쟁을 굉장히 많이 벌였거든요 성재기 씨 보면 신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딱 그런 게 책 잡혀가지고 이슈 혼란을 날려먹기 좋은 거거든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준석이란 인물은 배인규와 신남성연대 더 나아가 성재기 대표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죠 본인은 뭐 문제되는 발언 안 했다고 말을 했으니 본인이 저질렀던 그런 문제 발언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반박을 하고 싶으나 차치하고 이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자를 제가 직접 나서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소위 팬꽃발 이준석 팬클럽들의 등살에 떠밀려 제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닐 뿐더러 그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하실 것 잘 압니다 야 그래도 대선 시즌에 무고죄 강화 여가부 패지 나오게 한 거 이준석 아니냐 야 이것저것 다 떠나서 대의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이 페미니즘에 맞서서 열심히 싸워주고 2030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것 그에 대한 감사함은 제 가슴 속에 진짜 남아있습니다 아니 없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하지만 사실 관계는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대선 시즌 무고죄 강화 공약이 나왔을 때 날짜가 1월 6일이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나갈 때까지 이준석 집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여가부 패지가 나왔죠 즉 이준석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은 외부 청년 자문 조직이 수의 밤낮 새가면서 의견을 종합해 피력하고 권성동이 대통령 즉 당시 윤석열 후보자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 결정 후 최종 이루어진 겁니다 저도 뭐 그 당시에 2030의 그런 생각을 잘 몰랐죠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그러면은 이걸 갖고 좀 누가 제일 잘하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당 밖에 있는 어떤 친구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시간 브리핑을 받고 그 친구에게 앞으로 내가 자네 얘기를 듣고 참고하고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한길 대표께는 신재를 해축하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고 후보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 203권 자문 걸음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 여가부 폐지 법안까지 실! 맞아요 지금 전자녀 쏘신 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준석은 뭐냐 사실 신남정전세 연대 같은 경우도 좀 아까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괜히 그들이랑 하루 엮여갖고 뭔가 같이 함께 담합해서 뭔가를 하다가 책 잡힐 수도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뼈있는 말이에요 사실 뭐 좀 과격하죠 예 그들을 똑같이 그들도 굉장히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여자들도 어디 어디서 시위하고 약간 페미빨 페미 색깔 좀 있는 애들이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시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열받죠 한국 남자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미러링해서 아니 여자들도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라고 안 돼 라고 한다지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눈치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예 일단 이 배인규 대표 같은 경우는 신남성년대에 이끌고 있지만 주 활동 등지는 유튜브라는 무대이고 이준석은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는 시선이 다 다르겠지만 글쎄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준석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별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이 한 거는 원내대표 무고제 강화 여가부 폐지 의견 낸 걸 내보낸 것밖에 없고 이수정 신예지 뽑았을 때 당시 크게 부정하지 않았고 페미와 전투하신 성재계 선생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고 과거에 이전부터 윤석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음 이준석이 다했다고 나온 건 다한 게 아니니 신격하지 마라 그리고 페미랑 잘 싸우는 정치인으로만 보자고 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이제 보는 시선들이 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결국 2030은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이준석 이번 일로 인해서도 또 와회가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2030 남자들은 이렇게 단합 그리고 좀 화합 그리고 결속 연대 이런 게 왜 안 될까요? 우리 생각은 다 확고해요 여성가족부 폐지 됐으면 좋겠고 무고죄 폐지도 무고죄 강화도 됐으면 좋겠고 제일 이해한다는 건 이준석 내치고 당권 주려는 게 안철수인 게 제일 이해한 건 일명 정당브레이커 안철수가 들어가서 구순당만 6개가 넘는데 이준석 내치고 숨잡은 게 안철수냐 아무튼 뭐 좀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그건 맞아요 2030 여자들 단합력 결속력은 정말 그들의 연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진짜 참 대단하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해요 예 왜 우리는 하나로 안 뭉쳐질까요? 예 한번 뭉쳐볼까요? 한번 뭉쳐볼까요? 진짜로 지금 4,281명 보고 있어요 예 업버튼 한번만 눌러서 4,000명 만들어주시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자 1분 세겠습니다 1분 1분 셉니다 갑시다 공약입니다 4,000명 1분 안에 만들면 저 해보겠습니다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클릭 한 번씩만 해줘 봐요 여러분들 롤 돌리실 때 큐 돌리실 때 한번 클릭하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클릭으로 뭔가 담압을 버릴 담압을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많이 된다고 저한테 좋은 거 없어요 예 제가 나서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서서 베인규 대표 마냥 나서서 진짜 야외 나가가지고 한번 저도 말빨이 되잖아요 제가 메가폰 잡고 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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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폼 잡고 여성부 폐지 외쳐보고 또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날려볼게요 밖에 나가서 4,000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4,000표는 좀 힘들었나봐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테고 또 비록인분들도 계실테니까 1,000명만 만들어주세요 27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00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응, 먹보할 거야 안해 안해요 안해 1,000개 고마워 응, 먹보할게 네 맞아요 맞아요 뭘 느꼈어요 여러분들 뭘 느꼈죠? 상실감 비애감 배신감 분노 증오 느끼셨죠? 이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나락치시지만 이 다음에 누군가가 나서줄 사람이 있다면 고소결 지이벨로만 뭘 느끼긴 뭘 느껴 얼굴 자고신네 지이벌 제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방송으로 밖에 그게 안 돼요 목소리 조금 높였는데 일조하는 거 그거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배인규 대표 혹은 이준석 누가 됐건 뭔가 남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 대표자 제2의 성재기 같은 그런 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한번 믿고 의지해 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예 제 메시지는 사실 이거였어요 예 이 배신감을 잊지 말고 잊지 말고 나중에 꼭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 다 한번 함께 연대해 보고 좀 다 같이 한번 진짜 믿고 의지하면서 좀 진심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예 혹시 나락 치는 사람들은 강퇴나 한 달 이상 채금 주시면 안 되나요? 나락계급형 이들 인생이 나락이다 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흠 이게 깊은 뜻이에요 예 이게 저의 깊은 뜻이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네 하 성재기 대표 얘기하기에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옛날 일이 돼버리는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예 1억 때문에 운명을 달리 하셨잖아요 성재기 대표님이 예 너무 일찍 나오신 것 같기도 해 조금 진짜 지금 이럴 때 성재기 대표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아직도 좀 맘 아픈 사진이 그거예요 남성연대가 위대한 일이라고 떠났죠 2008년부터 5년간 성폭행 누명 2500명을 구했는데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아들이었을 사람들 그 소송비와 변호사비 모두 성재기 개인 돈 사비로 다 부담했죠 어떤 대가를 바로 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4시간 내 돈을 다 쓴다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본인은 결국 편의점 김밥과 라면으로 떼어가면서요 가정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혼 당하셨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온 어떤 매맞는 남편을 보고 충격받아서 매맞는 남편 치료비와 성단병 소송비까지 성재기가 자기 돈으로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역시 대가를 바란 게 아닙니다 성재기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간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 남편들 아닙니까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그들의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진짜 쾌거 그 자체였죠 빚이 2억이었죠 매맞는 남편 상단비, 진료비, 소송비도 다 성재기가 지원했고요 조금만 더 참고 이 시대까지 견뎠으면 유튜브 통한 구독자 수 또한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후원 광고로 돈방석에 앉았을 텐데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요 고진감래 너무 안타깝다 진짜로 지금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민주당 180석 때문에 이게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윤석열이 그거 꼭 해줄 거다 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는데 나중에 정말로 믿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성가족고 폐지 절대 안될 것 같거든요 이준석 내친 것만 봐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가지 자르기 들어가고 이준석 탓하는 윤석열을 보면은 뒷방 처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민주당 200석 만들어줄게 저는 좀 어쨌건 뭐 5년이지만 그 5년 동안 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바라는 게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여성가족 폐지 안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현실상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제만이라도 조금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전세계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가도 안 잡히고 정말 우리 월급 빼고 하나같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경제라도 조금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기대치를 좀 더 낮춘다는 거죠 낮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로 지지율 20%대로 떨어지면 진짜 데드크로스 완전 정점 찍어버렸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난 성별 갈등보단 앞으로 경제가 더 힘들어질수록 세대 갈등이 성별 갈등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 같은데 세대 교체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정치권 내에서도 정치권 내에서도 이준석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마음도 안 먹었는데 예 당대표까지 하고 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봤더라? 아 페북 저격글 그래서 감사합니다.